내 손에 찢어진 것이 많아 손에 찢어진 것이 많아 등이 아프고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내 손에 찢어진 것이 많아 손에 찢어진 것도 많아 차가운 것이 많아 손에 찢어지게 하였느냐 매일 깨어내야 하는 내 시간도 곧이 살다가 내 몸새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가고 갈등이라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듯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복하에 터뜨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할 줄 자의 남만이 진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대충 중간으로 자막을 건넙다 해도 꽃길이 날아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로 우린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노래 명곡이죠 너무 좋은 노래예요 이젠 내 손에 잡지 마시고 손에 침어지시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듯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여기도 잘 employers extreme 감사합니다 미친 남자대회 요즘 생각 많아서 사랑한다 지금세 musunlos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며 내게 사망을 걷는 날에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늘어가는 곳이 아니라 좋으시지 이거 가는 겁니다 우리 늘어가는 곳이 아니라 좋으시지 이거 가는 겁니다 희한의 백초롭은 곳에 함께 가야 하는 사람 여러분 뿐입니다 노래 좋죠 가수님의 노래는 노사이라는 가수님의 노래가 다 좋아요